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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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ed in the toilet 마시지에 시작합니다 짜잔 엄마 맛있어요 이거 한 입 더 먹을래 응, 더 먹어 오늘 이거 먹어도 되나요? 어? 먹어도 되나요? 나왔다 음료수야? 어? 음료수 나왔어요 하는 소리 나도 음료수 먹을래 마쌈? 음 밥 맛있다 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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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어? 2분 후 오늘 낮잠 안 자는데 괜찮아? 네 아빠 뭐해요? 뭐해요? 뭐에요? 간다는데?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? 혜인이가 얹고 갈거야? 네 혜인이가 목만 태워주고 갈거야? 응 혜인이가 안고 갈거야? 응 그거 어떻게 가져올까? 몰라 아빠 너도 갈거야? 그랬죠 그럴까? 응 이따 끼워서 가자 혜인 어떡해 혜인 자면 안돼 응 엄마가 아빠랑 혜인이 둘 다 목마를 태워서 갈 수 없잖아 둘 다 목마를 태워서 갈 수 없죠 응? 너무 무거우니까 자자 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